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 인구 100명 가운데서 몇 명이나 백신을 접종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가 Our World in Data라는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월 15일 날 26.92명, 2월 24일 날 90.09명 그러니까 거의 1차 접종이 90%까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3월 21일 날 112.52명 그러니까 1차 접종은 거의 끝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한국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3월 21일 날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100명당 1.32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보다 국력이 많이 떨어진 다른 나라보다도 현재한 수준으로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뜻하는가 하니까 백신을 확보한 수량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력이란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이번에 너무나 무능하지 않았는가 백신 확보라는 면에서 그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이 3월 21일 날 접종률이 1.32명인데 다른 나라 한번 보시죠. UAE 아랍에믈레이트 공화국이죠. 73.80명, 칠레 44.31명, 바레인 38.39명, 미국 37.2명, 세르비아 31.89명. 세르비아 같은 칠레 같은 나라 월등히 우리보다 더 높은 겁니다. 헝가리 21.42명, 콰타르 20.64명, 브라질 5.60명, 멕시코 3.42명, 인디아 2.39명, 인도네시아 2.10명,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한국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G7의 초청도 받고 G10이란 부분에 또 참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커졌지만 이번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능력 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구나 하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3월 21자 블룸버그 통신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50%를 육박했다. 그 이야기는 1차 접종도 마치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50%를 넘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육군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3월 23일 날 예정된 총선 이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화근했습니다. 이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야기는 봉쇄 조치가 필요한 나라들은 백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봉쇄가 필요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이 봉쇄가 필요한 것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신문인 타임스 오버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285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2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해 가지고 3월 20일 기준으로 전체 인구 약 930만 명 가운데서도 57.02%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한 인구가 무려 49.97%에 속한다. 따라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실시했던 3차례에 걸친 봉쇄 조치를 하나씩 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3천명, 실내에서는 5천명까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했고 여행 제한 등 코로나 규제 대부분이 풀고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시장들도 과거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는 것이 바로 외신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국가적 우위 상황에 취했을 때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정말 이스라엘이 인구 930만 명을 갖고 있는 정말 야무진 나라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면 정말 다부진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또 거의 전적으로 그런 문제를 미국의 방어망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2016년 3.14일 날 와신돈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체의 기술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다 요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삼중대공 그런 방어막 체제를 완비했다. 그런 내용을 이미 2016년 3월 4일 날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방어막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197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가가 어떻게 자신의 그런 안보를 확보하고 국민을 외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침범 그리고 또 유행변과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나타나는 점에서 보면 정말 유능한 그런 지도자를 갖고 있구나 또 아주 효율적인 체제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이스라엘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체제를 비교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국가 방어에 관련된 정책은 확고하고 명확해야 되고 모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례를 비춰볼 때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고도화된 통합 방어 시스템과는 거리가 정말 멀다. 지금이라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것이 바로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의 결론입니다. 2017년도에 한 군사 전문가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미사일 로켓 방어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단단히 지킬 방안을 우리 손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스라엘도 하지 않는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몇 년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미사일 방어막 체제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나아졌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0년도에 US News & World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10위 국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순위에서 탑10 가운데 이스라엘이 8위에 그리고 5,164만 명을 갖고 있는 한국이 9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물적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지만 백신이나 미사일 방어막과 같은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에서는 정말 좀 무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국가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의 지도력에서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절박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국난을 극복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나 수단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단연 전 세계 국가에서도 아주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이라는 점도 한 번 더 염두에 두지만 정말 야무지고 단단한 나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우리가 좀 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결코 우리가 뒤지지 않고 앞선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점에서는 정말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3월 20일 날 방송됐던 이복애들 정말 짧다 후일을 생각하기라는 그런 영상물을 보시고 김정식 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는 그런 편향된 사람들이라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찾아뵌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01세가 되는 김영석 연세대 철학가 명예교수님 말씀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그거 다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예상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상식이 통하는 사회.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물론 추미애 전 장관이 전제조건을 깔았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렇게 모를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권력이란 것이 짧고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인들이 또 짧고 또 좀 더 후위를 생각하게 되면 매사를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자주 갖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김정식님은 지금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던지면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